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6월 월간 견적입니다. 이 6월 월간 견적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여러분한테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8월 초부터 AMD의 신 CPU 9000 시리즈가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7000 시리즈 산다면 구형이 되겠죠. 그래서 PC가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산 100만원 미만 혹은 100만원 초중반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면 어차피 신 CPU는 사기 어렵습니다. AMD의 신 CPU 9600X의 시작 가격은 약 40만원 정도 시작할 거니까 7500F, 5600, 12400F 이런 거 보이시다면 CPU 가격이 얼마입니까? 20만원, 10만원 중반 정도 되겠죠. 그걸 갑자기 예산을 두 배 뻥튀기해서 높은 예산을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i7, i9급 혹은 7800X3 이상의 CPU를 보시는 분들이나 존버하시는 게 의미가 있고 그 외의 유저분들은 지금 사셔도 크게 손해보지 않으니 그거 알아두시고 영상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번 한꺼번에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제 월경연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간단한 사무형 견적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무형 견적은 여전히 두 가지로 짜고 있는데요. 인텔의 12100으로 짠 견적과 AMD의 4650G로 짠 견적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13100이나 14100은 12100과 성차에 거의 없는데요. 4만원 혹은 5만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텔로 가실 거면 12100으로 가시고요. AMD로 가실 때는 4650G냐 5600G냐 둘 중에 선택이 될 텐데 5600G가 분명히 멀티 성능도 좋고 조금 더 빠릿하긴 하오나 무려 6만원 가까이 비싸니까 대부분 사무형 유저는 4650G를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PU는 이 두 가지로 좁혀졌는데 어느 거 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유저는 4650G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더 넓은 멀티 성능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내장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릿함이 12100보다는 살짝 떨어지겠지만 4650G 쓰는 게 조금 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약간 더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시고요. 나는 정말 단순한 용도로 쓴다. 매장 포스용으로 쓰거나 웹서핑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혹은 주식 스윙 위주로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12100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본인 사용 용도를 생각하시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텔 견적부터 마무리 짓고 MD를 보도록 할 텐데요. 12100으로 갔을 때 쿨러는 기본 쿨러 쓰세요. 굳이 쿨러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소음이 살짝 있긴 하지만 발열이 심한 CPU가 아니기 때문에 소음이 그리 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H610 보드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할 텐데요. 아수스 프라임 H610 MK 이 제품 쓰시거나 내가 혹시 여러 가지 모니터를 달고 싶다. 그러니까 모니터 두 개 세 개 달고 싶다 할 때는 이 H610 M S2H 가신 게 더 좋고요. 내가 모니터 포트 자체를 모른다. 완전한 컴맹이다 싶을 때도 이번 보드 가인이 좋습니다. 이 보드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 포트가 포트 네 가지 종류를 다 제공해 줍니다. 보통 뭐라고 하죠? HDMI, DP, D-Sub, 그리고 DVI라고 하죠. 이 네 가지 포트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선택하시고요. 내가 모니터 포트 정도는 볼 줄 아신다 하시는 분들 가슴 빗게 가고 싶다면 1번 보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마이크론 메모리 8개가 두 개로 넣었는데요. 이거를 16기가 한 개로 넣으신 분들 가끔 있는데요. 16기가 한 개로 가시면 CPU 성능도 하락을 하고 소폭, 내장 그래픽 성능은 대폭 하락하기 때문에 꼭 짝수로 가주세요. 짝수로 가야 듀얼 채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달지 않습니다. 내장 그래픽, CPU 안에 들었는 그 UHD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거고요. 좋은 성능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P31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조금 더 저렴한 SSD 몇 종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분량률이 확연하게 높아요. P31 같은 경우에 1,000개 판매했을 때 1개 정도 분량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SSD 쓰시면 100개 중에 2, 3개까지 분량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확연하게 안정성이 좋은 P31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좀 저렴한 제품 산다 그렇지만 요거랑 1,000원, 2,0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2,000원 아끼고 분량률 10배, 20배에 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P31 쓰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량도 적지만 저전력의 저 발열을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350W 파워, 400W 파워 쓰셔도 당연히 커버가 됩니다. 전력 소비량이 100W 내외밖에 안 되는 조합이라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500W 파워 넓은 이유는 여러분이 3만원짜리, 2만원짜리 파워 썼을 때 그 확연액이 높은 분량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분량 한 번이나 난다면 파워에 1만원, 2만원 아끼는 거 고스란히 4배, 5배 더 내야 돼요. 파워 수리비로.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닉스 클래스2 풀체인지나 하이브K 프로 요 정도 파워에서 선택하시면 분량률 1% 내외로 낮은 분량률을 가지는 그리고 차후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그래픽카드 추가로 할 수 있는 조금 여유 있는 파워이기 때문에 요 두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 넣었는데 요거는 이제 CD로 넣을 수 있는 저렴한 케이스라서 넣어놓은 거지 강추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조금 더 품질 좋은 케이스를 쓰고 싶다면 아이구즈 해치 미오 케이스 요거 쓰시면은 약간 더 강판이 두껍고 펜을 3개 제공해주고 조금 더 깔끔한 모던한 디자인이라고 하죠. 좀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물하기도 좋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사무용으로 선물하기 좋은 그런 케이스라서 요 케이스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높은 케이스를 굳이 갈 이유는 없고요.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12100보다는 확연하게 높은 싱글성능과 멀티성능으로 좀 더 빠릿함을 가져와요. 구형 CPU인 7700같은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텔 7700요. 7세대 6700 그런 것보다도 확연하게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게이밍 PC는 아니에요. 그래픽카드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요.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기용에 달아쓰기에 좋습니다. 인강용으로도 쓰기 좋고요. 부품가격은 47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건 최저가 기준으로 적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할 때는 한 48만원 9만원 정도 주셔야 될 거고요. 거기 조립공인비 생각하면 한 52만원 3만원 정도가 실구매가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립공인비 같은 경우는 매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겠죠. 자 AMD 사무용 견적은 어떻게 되냐 4650G 이거 사시고 이것도 기본 클러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건 기본 클러스 하면 조금 소음이 있어요. 왜 12100은 4코어인데 얘는 6코어거든요. 전력섭연이 조금 더 높습니다. 성능도 조금 더 좋고요. 그래서 AG400 정도 그러니까 2만원짜리 공룡 클러스죠. 이거 쓰시면 확연하게 소음이 주니까 다셔도 되고 안 다셔도 됩니다. 보드 같은 경우는 프라임 A520MA를 넣어둔는데 이거 말고 MK 같은 조금 더 저렴한 만원 정도 더 싼 제품도 있는데요. 그거 쓰지 마세요. 왜 MA 쓰라고 하냐면 이 MA 제품은 메모리 슬롯이 4개입니다. 보드가 오래 쓰다 보면 메모리 슬롯이 자주 고장나는데요. 메모리 슬롯이 4개일 때는 하나 고장났을 때 옆에 옮겨 꽂으면 되겠죠. 그리고 듀얼 채널도 당연히 지원이 잘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보드 쓰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보드는 메모리 슬롯만 4개가 아니라 전원부 방열판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균적인 수명도 약간 더 길 겁니다. 혹시나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다면 그래픽 카드 같은 거 달 때 PCI 4.0을 지원하는 B550M 팬텀 게이밍 4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M.2 슬롯도 하나 더 제공해 주고요. 대부분 유저는 1번 선택하시고 업그레이드 생각이 나중에 5600으로 가든지 아니면 5700X3D로 가든지 고정도급에서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다면 2번 선택하는 것도 괜찮겠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나이크론 3200 메모리 8기가 2개나 삼성 3200 메모리 8기가 2개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듀얼 채널로 가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장이 팩 성능이 듀얼 채널로 안 가면 1, 20% 이상 떨어져요. 그리고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 같은 CPU 성능도 한 5에서 7%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16개가 메모리 하나 꼽고 나중에 추가할래요 하지 마시고 애초에 16개가 2개 가시거나 8개가 2개로 가시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없습니다. 내장 그래픽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이 보드를 이걸 A520MA 보드로 갔을 때는 HDMI, DP, D-Sub 파란색 구형 RG 포트 이렇게 3개를 지원해주고요. 팬텀4 보드로 갔을 때는 HDMI랑 DP 신형 포트만 지원해주니 꼭 모니터 포트를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장렙이 성능이 롤 정도는 돌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롤 프로도 솔직히 조금 버겁긴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상이 높은 게임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게임의 용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P31 추천 드립니다. 요거보다 저렴한 제품들 좀 있죠. 고것들이 디렛리스라서 아무래도 용량이 좀 찬다면 용량 보통 채워 쓰잖아요. 그러면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 외에 불량률 차이도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P31은 1000개 팔아야 1개 불량 나는데 걔네들은 100개 팔면 2, 3개 불량 나거든요. 그래서 불량률이 20배, 30배 뛰니까 만에 이만 아끼지 마시고 역시 저장장치는 안정적인 게 최고죠. P31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도 불량률이 낮아서 요걸 집어넣는 겁니다. 요거보다 더 싼 파워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잘만 파워라든지 에코 파워라든지 좀 더 저렴한 제품들 있죠. 많은 정도 그 제품들 이거보다 불량률이 살짝 더 높습니다. 엄청난 차이는 나지 않지만 가격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죠. 50만원에 7,000원 큰 돈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생각하기에 저 정도 이상의 제품 쓰시는 게 여러분이 불량이 적게 사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파워 불량 한 번이라도 나면 에이스가 비용이 좀 높거든요. 파워 떼서 다시 상징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두 제품 중에 선택하시고요. 케이스는 해치 미워가면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발열이 좀 있는 CPU이기 때문에 기본 쿨러 썼을 때 아주 높다는 얘기네요. 6코어라서 여기 12,100바닥 조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쿨링이 좀 좋은 이 메시 타입인 아이구즈 해치 미워 케이스 깔끔하게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습니다. 요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뭐 그래픽카드까지 추가할 생각이 있다면 DK200까지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RGB가 적용돼 있습니다. 물론 색상이 영동되지는 않습니다. 소음도 조금 더 커지니까 무난하게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은 RGB 선호하시면 요거 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굉장히 짰을 때 4,650G에 A520으로 짰으면 뭐 43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올 텐데 실 구매가는 한 44만 5만원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최저가 가격을 적어놓는데 최저가보다는 보통 구매하시면 조금 더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 외에 뭐 조립공비나 택배비 같은 게 추가될 수 있으니까 높게는 50만원 뭐 저렴하게 사신다면 40만원 중반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5,600G로 갔을 때는 싱글 성능이 조금 올라가고 멀티성도 조금 더 올라가서 빠릿하게 느껴지긴 할 텐데요. 내장그래프 성능은 똑같습니다. 이걸로 구매하시면 한 53만원 정도가 평균 구매가가 될 거고요. 조립공비 생각했을 때 57만원, 8만원 정도 주셔야 구매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저는 그냥 4,650G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현장을 짜면 게임을 아예 즐기지 않거나 캐쥬얼한 게임 바둑, 포커, 롤, 중옵 정도 그런 거는 원활하게 돌아가고요. 그 위에 고사양 게임 배틀가운드 이런 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런 건 기대 안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3보다는 멀티성능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엑셀 용량이 좀 큰 것들 있죠. 로딩 용량이 큰 것. 그런 거 고용량 엑셀을 열어보기에 작업하기 좋고 아주 가벼운 포토샵에 라이트룸을 하기 좋습니다. 여러분 라이트룸 포토샵 제대로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면 이거 가지 마시고 돈 좀 더 투자해서 12400F나 13600KF로 넘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간단하게 조금 더 일반 사용분보다 하드한 걸 쓸 수 있다. 혹은 인테넷 창을 좀 더 여러 개 열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기 좋은 사무염 견적 소개시켜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게임을 즐기기에 가장 마지노성 견적. 요거보다 더 낮으면 게임 제대로 안 들어가요. 가장 마지노성 견적인 70만원 때 인텔 견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FHD 중사양 게이밍 용도입니다. 물론 이걸로 사무용도로 써도 되고요. CPU는 12100F 썼습니다. 12100F가 저번 달 만해도 13만 얼마였어요. 근데 지금 11만원까지 내려서 2만원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600KF보다 가성비가 조금 더 좋은 상태입니다. 물론 4코어의 한계는 있겠지만 게이밍 기준으로 봤을 때는 5600KF하고 성차에 거의 없기 때문에 마지노성 100F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기본 클럽 써도 문제가 없고요. 보드는 H619 MK나 나중에 혹시 업계에다 할 생각이 있다면 I5 중급 정도로 B760M DS3H 정도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유저는 H619 쓴 게 좋겠죠. 물론 H619 쓰시면 M.2 슬롯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차후에 M.2 SSD 추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단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좀 여유 있다면 이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돈 4만 투자할 만한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램 슬롯 4개로 누려나고 저는 방열판이 추가되고 M.2 방열판이 하나 있으며 거기에 M.2 슬롯도 하나 더 추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운드나 렌치 같은 경우에는 램은 위에 거는 1GB 렌스고 밑에 거는 2.5GB 렌스고요. 사운드는 둘 다 똑같이 학급을 사용합니다. 여튼 업계에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2번 아니면 나중에 SST 추가할 생각이 있어도 2번 나는 딱 사면 그 세팅에서 전혀 변경이 안 왔을 거다. 1번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게임은 8GB가 2개 그러니까 16GB로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게임이 용도일 때 절대 단일 메모리 쓰지 마세요. 게이밍 기준으로 성능이 크게 하락합니다. 배그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게임이 하락하고요. 그리고 고사양 게임한다 쳐도 3%에서 5% 이상 평균 프레임이 하락하기 때문에 꼭 짝수로 8GB가 2개나 16GB가 2개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00 메모리, 마이크론 메모리 혹은 삼선전자 메모리 쓰시는 게 분량률도 적고 무너하게 사용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는 라데온 그래픽 카드에 드라이브 문제가 거의 없죠. 그래서 파워 컬러 라데온 RX 6600이나 애즈락의 6600, RX 6600을 추천드립니다. 28만원에 3060에 가까운 게임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에요. 이거 가시거나 아니면은 엑셀 지포스 169 슈퍼로 가야 돼요. 다른 30만원 정도 하는 글칸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RX 6600보다 성능이 다소 떨어집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게임을 즐기지 않고 그래픽 카드를 달고 조금 사무용을 빨리 타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2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유저 아니면 보통 1번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SSD는 아까 전에 말한 이유로 불량률과 저전력 저발려를 위해서 P3을 사용합니다. 6, 7만원대 디램이 쓰든 디램이 있든 저가형 SSD 쓰지 마십시오. 랜드 품질이 떨어지거나 컨트롤러 품질이 떨어져서 불량이 확연하게 증가합니다. 혹은 용량이 좀 찼을 때 속도가 확연하게 떨어지기 던지요. 그래서 P3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 소비량 높은 그래픽 카드를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500W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니스 크리스트 풀체인지 500W나 하이프키이 프로 스탠다드급 500W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파워 1만원이나 7천원 정도 더 저렴한 제품 저도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 제품들 불량률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다. 약간 더 높은 불량률을 제공해요. 2배, 3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정도 등급에서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다 불량 나는 순간 7천원, 만원 아꼈던 게 5만원, 10만원의 투자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알구즈 미오 해치 미오 쓰시거나 DK200 쓰시거나 벤티 C60 혹은 DRX70 쓰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옵션이 좋은 건 DRX70입니다. 얘기가 전면 C타입도 있고 펜속도 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LED 온오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5만원 정도 되는 케이스치고는 상당히 괜찮아요. 저소음 모드를 쓸 수 있는 케이스죠. 사양이 높지 않을 때는 이 케이스 괜찮습니다. 높으면 저소음 모드도 못 씁니다. 그리고 벤티 C60 같은 경우에는 강판이 좀 두꺼운 특성이 있습니다. 가격 대비요. 그리고 140mm 펜을 전면에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쿨링이 괜찮은 케이스라서 가격 대비 옵션이 얘도 나쁘지 않습니다. 얘는 쿨링 옵션이 좋은 케이스 정도 생각하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USB 포트 C타입 이런 거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DK200은 그냥 저렴한 맛에 쿨링이 무난한 케이스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미오 케이스는 현대적인 감성의 LED 없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거 가시면 스윙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 열어보기도 편하고 나름 깔끔한 전면을 가지고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좋은 케이스라서 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특성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조건에 맞는 케이스 선택하시고요. 그렇게 현재를 짜면요. 5600에 16690% 갔을 때가 아니라 사실 이거 잘못 적은 건데 RX 6600과도 똑같습니다. RX 6600 갔을 때 약 73만 정도가 구매가기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게 최저가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구매하면 한 74만원 이 정도 줘야 될 거고 조립고임비 다 생각하면 한 78만원 정도가 구매가가 될 겁니다. 거의 80만원에 가깝긴 해요. 하지만 이 정도 PC 사시면요. 뭐 주식 적당히 즐길 수 있고 간단한 사무용 문제 없고요. 엑셀 파워포인트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한글 문제 없습니다. 웹서핑 당연히 가능하고요. 매장 포스용으로도 쓸 수 있고 이제 게이밍 용도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프 카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을 어떤 게임을 하시든 일반적으로 60프레임 정도는 방어를 해줍니다. 평균 프레임은 80에서 100 정도도 나오고요. FHD 기준으로요. 그래서 게임의 시작으로는 이 PC 정도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예산이 매우 부족한 게 아니라면 FHD라도 한 90만원, 100만원 견적하면 더 좋습니다. 게임 프레임 방어가 조금 더 되고요. 평균 프레임도 조금 더 증가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90만원부터 110만원 견적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FHD용 고사양 게임을 하기 위한 견적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포토샵도 할 수 있고 간단한 영상 편집도 가능해요. 라이트륨도 가능하고요. 요 앞에 있는 기능들 여기서 당연히 다 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게임 프레임이 좀 더 올라가고 조금 더 고성능을 요구하는 사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좀 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MD 견적부터 긁어볼 텐데요. AMD는 AMD 보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지금 이 일직선으로 가야지 AMD CPU 골라놓고 보드는 여기 인텔과 가겠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옆에 거 가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인텔이 AMD 보드 못 쓰기 때문에 인텔은 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AMD부터 보자면 일단 CPU는 5600입니다. 딴 거 쓰지 마세요. 5600X가 지금 거의 20만원에 가까운데 둘이 클럭이 0.15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성차에 거의 없어요. 성차에 거의 없기 때문에 6만원 차이 5만원 차이 더 주고 5600X 갈 이유가 없죠. 무조건 그냥 5600만 보시면 됩니다. 5600 가시고 그리고 쿨러는 AG400 쓰시든지 화이트로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어세신 X120 SE 화이트 쿨러가 있어요. 싱글타워인데 이거 흰색이니까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합니다. 블랙 가실 거면 전자 화이트 가실 거면 후자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펜탐게이밍4를 우선 추천되는데요. 여기는 왜 A520이 우선 추천이 아닌가요? 많이 물어보시던데 A520은 PCI 4.0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엠다트 슬롯이든 그래픽카드 슬롯이든요. 그걸 지원하지 않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B550에 4060 갖는 거랑 그리고 A560에 4060 갖는 거랑 평균 프레임이 4,5% 차이나요. 관련 영상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PCI 4.0 3.0 차이라고 검색하고 나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이유 때문에 저렴한 B550 보드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차후에 어깨도 생각하시고 조금 옵션이 좋은 터프 보드로 가시면 사운드 칩이 좋아져요. 거기다 드라이브 모습에서 사용하고요. 전후보 방열판도 커지기 때문에 차후에 5000 시리즈 CPU 중에는 최고급 CPU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고급 보드 가서 업그레이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5600에서 미래를 생각해요. 다음 세대는 9000 시리즈도 나온다는데 그냥 가성비 있게 쓰겠다 하신 분들 이 팬텀 게이밍 4 쓰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이 90만 원대 빡세다. 80만 원대 중반으로 사고 싶다 하신 분들만 3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여전히 마이크로 메모리 8개가 2개 가는 게 제일 무난한 생각고요. 가성비 있는 메모리 분량이 적게 나는 메모리입니다. 혹시나 튜닝 효과가 필요하시다면 델타 메모리 3600에 CL18 이거 XMP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모리 성능도 좀 올라가고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16개가 2개 놓고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간단한 영상 편집도 하고 싶다 싶으면 그때는 삼성 메모리 16개가 2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용도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게임 용도는 그냥 마이크로움 8개가 2개면 보통 커버됩니다. 여러분이 90만원 견적을 짠다면요. 파워 컬러 RX 7600 파이터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게 4060하고 성능이 거의 똑같은데요. 조금 더 저렴합니다. 약 6에서 7만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단점도 있겠죠.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옛날 게임 있죠. 다이렉트 9 그러니까 롤 같은 거 아니면 조금 많이 된 아이온 이런 것들 이런 게임 할 때 프레임이 4060보다 좀 덜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게임을 같이 즐긴다. 오래된 MMORPG 같은 거 즐긴다. 그러실 때는 요거보다는 돈을 좀 더 주고 4060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팀 트리플 에이크 게임 위주로 즐겨요 하시는 분들은 좀 저렴하게 7600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100만원 주고 4060으로 조합하시고요. 나는 스팀 트리플 에이크 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90만원 주고 7600 조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110만원까지 있다면 4060 테이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혹은 용도에 따라서 13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SSD는 마찬가지로 P31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만 P31이 분량률은 정말 적고 저전력에 좋은 SSD이긴 한데요. 이게 1테라로 가려면 가격이 너무 확 뛰어요. 500기가가 8만원 줬는데 1테라는 14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1테라 쓰고 싶은 분들은 가성비로 PN9A1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1테라는 11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혹시 얼마 투자 안 하면 되죠. 2만원 정도 투자하시면 용량이 2배로 팍 띕니다. 대신 PN9A1은 사실상 병행수입 제품이라서 AS기간이 1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2년짜리도 있긴 한데 여튼 AS를 제대로 못 받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PN9A1도 P31만큼은 아니지만 분량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고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번 선택은 2번이 AS가 짧아서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을 한 3만원 더 투자해야 되긴 하지만 SM850X도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유저는 그냥 P31 쓰십시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가 진료 소면이 조금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시기 좋을 것 같아요. 500W로도 커버는 되는데 600W가시면 50% 로드율 그러니까 300W 정도 안 쓰거든요. 고정도에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저소음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원만 더 주고 만원도 안되죠. 6,7원만 더 주고 600W 파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600W 파워 중에 제가 권장하는 제품들은 마이크로니스 크래스2 풀체인지 요거나 하이퍼케이 프로 이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골드 제품도 한번 쓰고 싶어요. 스탠더드나 브론즈 말고 전기를 좀 절감시킬 수 있는 골드를 쓰고 싶다 하면 아스트로 GD 이거 블랙은 품절인데 화이트가 물건이 아직 있거든요. 이거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요거로 골드 입문한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서파 OM이라서 불량률이 낮고 그래도 불량률 낮은 것치고는 저렴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드 등급 이런 세고 탭이라든지 좀 저렴한 골드 제품도 있잖아요. MSI GL 시리즈라든지 솔직히 그런 제품들 골드 등급의 효율이 나오는 건 맞는데 싸게 만들려고 소자류를 싼 걸 써요. 그래서 일산 키피스토 안 쓰고 대만산이나 중고산 케이블 쓰기 때문에 2차 출력단 이런 데다가 케이블 규격도 좀 떨어지고 알죠? 안에 들어가는 모스페 수준도 좀 떨어지고 다양하게 너프를 먹습니다. 그래서 싸고 좋은 파워 같은 건 없습니다. 제가 650 왔던데 10만원짜리 750 10만원짜리도 있던데요. 800 10만원짜리도 있던데요. 골드 등급 근데 그런 거 추천 안 하고 저거 추천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게 확실히 걔네들보다 품질이 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끔 있잖아요. 3.1 ATX 규격을 만족하는 파워로 쓰고 싶어요. 근데 그중에 저렴한 거 없나요? 물어보는 분들 있던데 하이드로 프로에 3.1 지원하는 네드 있어요. 이 3.1 규격은 특별한 건 없고요. 피크치의 160%를 버틸 수 있다. 그런 규정을 통과한 제품들 약간 더 빡빡한 규정을 통과한 제품 3.1이 붙여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붙은 제품보다. 물론 안 붙은 제품은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고급 파워로 중에서는 이거 규정 통과하는데도 딱히 안 붙여서 파는 애들도 있으니까 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1, 2번 중에서 대부분 유전 선택하면 될 거고요. 조금 더 좋은 파워로 원하시면 3, 4번 선택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정도 가격대를 산다 치면 5만짜리 케이스는 쓸 것 같아요. 5만짜리 케이스 중에서 사양이 안 높으니까 DS900 같은 거 써도 되고 이쁘게 양면 유리에 아니면 쿨링이 좋은 게 좋다. 그러면 이제 벤티 C60이나 DRX70 쓰시면 될 거에요. 쿨링은 이 셋 중에서는 벤티가 제일 좋고요. 간파도 이 셋 중에서 벤티가 제일 두껍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DRX70이 제일 좋아요. 물론 이쁘기는 DS900이 이쁘긴 할 텐데 얘가 쿨링은 제일 떨어집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이 셋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MD로 짰을 때는 5,600X와 0.2클럭이나 0.15클럭밖에 차이 나지 않는 5,600을 썼기 때문에 12400F랑 비교해도 자세상 게임 성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멀티 성능은 조금 처지긴 하지만 충분히 FHD에서 대부분 게임을 80에서 100프레임 정도 뽑아주고요. 10세대 11세대 CPU랑 비교해도 더 높은 게임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심지어 10세대 i9하고 맞먹어요. i7 i5는 얘하고 못 비벼요. 5,600X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훌륭하게 FHD에서 다형도로 쓸 수 있고 게임형도 쓸 수 있는 견적이었습니다. 포토샵이나 영상편집을 라이트라이게 하기 위해서는 내문 16기가 2개로 얻게 되어주는 게 좋습니다. 8기가 2개보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5,600에 B550에 RX 7600으로 견적 짰을 때는 약 부품 가격이 최저가로 86만 5천원니까 여러분 살 때는 88만 정도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립 공인비 생각하면 한 92만원 3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60으로 했을 때는 부품 가격만 한 95만원 정도 나오고 실제는 한 97만원 정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조립 공인비 생각하면 한 1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4560TR을 바꾼다면 110만원 정도로 조금 더 견적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4560TR로 갔을 때는 평균 프레임이 12% 정도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텔 견적은 좀 더 간단히 얘기할게요. 나머지 한 모금은 똑같은데 CPU하고 보드만 바뀌거든요. 여러분이 궁금할까요? 5,600 사는 게 좋아요. 인텔 견적 가는 게 좋아요. 지금 가성비 둘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인텔 벌크로 가면 5,600보다 더 싼데 뭐가 가성비가 비슷해요? 12,400이 성능이 더 좋다고 했잖아요. 할 텐데 보드가 더 들어가요. 이거 12,400F에 H610 쓰면 대부분 보드가 최대 성능이 안 나와요. 성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760 보드 써야 돼요. M.2 두 개 달려면 B760 가야 되기도 하고요. 11만원짜리 보드에 M.2 두 개 쓸 수 있고 PCI 4.0 지원하잖아요. 얘는 14만원 보드 돼야 전원부부에 박렬판 있고 M.2 두 개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옵션 보드 쓰려면 3만원 더 투자해야 됩니다. 결국 CPU 가격에서 만원 싸봤자 보드에서 3만원 더 써야 되니까 상세가 되겠죠. 상세가 안 돼. 이게 더 비싸긴 합니다. 인텔이 더 비싸긴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성능력 못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근데 솔직히 이 정도 가격 차이면 그래도 마인찬 400F에서 오늘 들어 드릴게요. 5,600 써도 상관없는데 가성비는 5,600이 조금 더 좋습니다. 얼마 안 나고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인텔에 가서 만끽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 조금 더 주고 마인찬 400F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내가 산다 그러면 이쪽에 조금 더 힘을 주고 한 6대 4 5,600-4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마인찬 400F 벌크가 6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600이든 12,400F든 꼭 쿨러는 달아주세요. 벌크기 때문에 쿨러가 없어요. 12,400F는 아예 그리고 5,600은 기본쿨러 주지만 기본쿨러 성능이 좁떨어지기 때문에 꼭 쿨러는 달아주세요. 보드는 뭐다? 인텔은 인텔 보드 써야 되니까 B760 써야 된다. 자 여기서 B760 위에 거는 어깨에도 생각 안 하고 당장에 적당한 확장성을 가진 가성비 보드고 밑에 거는 어깨에도 생각하고 나중에 13,600KF 이런 걸 올릴 수 있을 때 그럴 때 밑에 거 가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나머지 한 번은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짰을 때 총액 얼마 차이 나나요? 얼마 차이 안나죠. 얼마 차이 납니다. 약 만원 정도 더 비싼데요. 만원에서 만원 정도 더 비쌀텐데 최저가 기준으로 여러분 구매했을 때는 만원도 차이 안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균 걸어봤을 때는 한 만원 좀 더 줘야 될 거에요. 만원 더 주고 cpu가 약간 더 빠릿하고 멀티 성능이 10%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돈을 투자할 만하겠죠. 그래서 제가 12400F가 현 시점에서 더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린 거에요. 게이밍 성능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사실 게이밍에서 돈을 더 주고 갈 이유는 별로 없긴 한데 어쨌든 약간 더 빠릿하고 약간 더 멀티 성능이 여유가 있으니까 만원 더 주고 12400F로 가면 실 구매가는 대충 100만원 정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4060Ti로 갔을 때는 대충 113,4만원 정도 주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조립공비 생각하면 한 3,4만원 더 붙겠죠. 그래서 100만원 중반이나 110만원 중반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얘는 애초에 11세대 i9하고 게임 성능 비교해도 비등비등합니다. i9은 램오버 한 게 아니라 비등비등하고 포트샵이나 라이트룸은 전문가가 써도 불편하지 않은 점도 돌아갑니다. 하지만 영상 편집하기는 좀 떨어지고 작곡하기에도 약간 좀 떨어져요. 그런 용도로 쓰시는 분들은 아니면 주식 단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높은 등급의 CPU인 13600KF 쪽으로 넘어가시고요. 그런 분들 빼고 대부분 용도에서는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정용은 편하게 쓰고 게임 용도로 FHD에서 조금 더 프레임 방화하면서 5600 대비 편하게 쓸 수 있는 PC 100만원, 110만원대 인텔 견적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QHD에서 게임을 즐기거나 아니면 FHD에서 좀 더 고주사율, 1,4,4로 즐기고 싶어요. FHD에서 뭐 그런 분들 혹은 조금 더 다용도로 주식 단타, 초단타, 스켈핀 신다든지 포토샵을 조금 더 이제 고화질로 레이어 많이 겹쳐서 즐긴다. 아 즐긴다고 해야 되나? 작업한다. 영상 편집도 한다. 이런 확실한 다용도, 멀티 성능이 향상된 견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제가 견적을 짜줄 때 다른 CPU는 없이 인텔은 13600KF ONLY로 짜드릴게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13500KF를 가면 또 이거랑 가격이 똑같아요. 35만원에 14500KF 가면 36만원에 좀 더 비싸. 37만원 이렇게 한다고요? 벌크 간다 해도 이거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성능이 더 떨어지면 그거 갈 이유가 있나요? 없죠. 13400KF는요? 13400KF 그러면 좀 사서 애프로 가면 한 27만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성능이 확연하게 떨어져요. 게이밍 기준으로 12400KF하고 차이가 없어요. 13400KF는 왜? 13400KF는 12세대에 그냥 2코어 4개 추가한 건데 2코어는 게임에 거의 영향을 못 기쳐요. 멀티 성능은 조금씩 가는 건데요. 그럴 바에는 그냥 12400KF하고 완전 게임밖에 안 하신다 싶으면 작업을 한다 싶으면 제대로 13600KF가서 높은 멀티 성능과 높은 싱글 성능 다 가지는 게 맞습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요. 어차피 쿨러나 보드도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에는 13600KF 벌크로 가시는 게 가성대로 좋습니다. 이거 가격이 혹시나 40만원 가까이 찍으면 그때는 14600KF 벌크로 가시고요. 30만원 중반일 때는 그냥 무조건 이걸로 가세요. 이게 제일 가성비 좋아요. 이슈도 별로 없고요. 인텔 제품치고는요. 인텔 13세대 위에 등급은 이슈가 좀 있죠. i5는 별로 없습니다. 딴 걸 필요 없어요? 이거 ONLY. 쿨러는 RC1800의 개선품이 RC1900에 나왔습니다. 공지능이 줄었고 성능이 서폭 올랐는 것 같은데 이 제품 쓰시면 온도 잡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혹시 게임밖에 안 하고 작업을 거의 안 한다. 이러신 분들은 어차피 120 가셔도 돼요. 온도가 좀 더 높긴 한데 게임밖에 안 하시면 이걸로도 커버가 돼요. 그리고 저는 제대로 온도 잡고 좀 시원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순행쿨러 라니 SE360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두 제품보다 4도에서 높게는 7도 가까이 온도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쿨러는 여러분 대부분 RC1900 가시고 게임 밖에 안 한다 하시는 분들만 이 어차피 1100 가시고 좀 고쿨링을 원한다 싶으신 분들은 순행 가셔라. 정도로 얘기할게요. 보드는 박교포, 어엘 이 두 개가 사운드가 구린 것 빼고는 위에 CPU 충분히 커버 칠 수 있고 화장손도 좋은 보드입니다. 가성비 깊이 갈 수 있고요. 혹시나 그래픽 카드도 쉽게 빼고 싶고 와이파이 블루투스도 필요하고 사운드 칩도 좋은 거 써서 게임할 때 사운드도 짱짱해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2번 선택하세요. 4만원 정도 투자할 값어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4만원 이상의 값어치 봅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 모듈맨도 보통 3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다가 상위 사운드 칩도 넣고 그래픽 카드도 원터치로 쉽게 빠지고 보드도 좀 더 이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이거를 4만원 더 충분히 주고 갈 만한 것 같아요. 마지막은 오버클럭을 위한 보드인데 지금 와서 i5 오버클럭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3번은 혹시나 혹시나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보드 가서 나중에 i7 업계에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넣어놨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메모리에 이제 삼선전자 메모리를 넣어놨습니다. 1월달 이후로 분량률을 집계해봤는데 분량률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삼선전자 메모리 이슈를 신경 안 쓰시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지금 5,600 메모리에 있어서 이거보다 저렴한 게 1개 있는데 거의 1,000원 차이 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믿을만한 삼선강의 게 낫겠죠. 이거 16개가 2개 가시는 게 다용들 쓰기 좋습니다. 고사양 게임 해도 랩 용량이 부족하지 않을 거고 엔간한 작업도 다 즐길 수 있겠죠. 12만 5,000원 그리고 오버클럭을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팅그룹 메모리 가세요. 이게 하이닉스 다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버클럭이 조금 더 잘 됩니다. 가격은 얼마 차이 안 돼요? 7,000원 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오브를 각자 가고 싶으면 SM코 메모리에서 언락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 전압을 좀 더 높게 주고 확실하게 오버를 더 할 수 있는데요. 4,400원 더 주면 갈 수 있어요. 이걸로 선택하시고요. 그러니까 오버 안 하면 1번 오버 할 거면 2, 3번 중에 선택하시라. 조금 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60만원 견적 짤 때는 3번입니다. 이게 3070 Ti 등급이라서 QHD 입문용 QHD 110프레임 정도 뽑아줄 수 있고요. FHD에서는 144프레임 정도 뽑아줄 수 있습니다. 입문용은 쓰기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QHD144나 FHD 160 혹은 240 모니터 쓰신다면 견적액이 200 정도 됩니다. 200 정도 되는 40704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산에 따라 가는 거예요. 160이면 6,800 여러분이 좀 더 높은 모니터 쓰고 싶다. 좀 더 고주사용 모니터 쓰고 싶다 하면 200 주고 4,400,000 슈퍼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40만원 가까이 주면 30만원 40만원 사입니다. 그러면 4,400,000 슈퍼를 쓸 수 있습니다. QHD에서 165 모니터 쓰시거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HD 240 모니터 쓰실 때 그때 이거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4K 가거나 아니면 QHD 240 혹은 165 모니터 사이 정도 쓸 때는 이거 5번 가시면 됩니다. 4K 입문용이거나 이때는 파워를 바꾸셔야 돼요. 850W로. 나머지는 750이나 700W로 커버되는데 이놈은 꼭 850W로 변경해 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산이나 모니터에 따라서 그래픽까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SSD는 P3의 1태라 추천드립니다. 지금 판매하는 SSD는 단연코 이거보다 분량률이 적은 SSD는 없습니다. 저장장치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P3의 1태를 가장 추천드리고 그리고 PCI 3.0, 4.0, 5.0 SSD 간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2번, 3번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체감은 거의 안될거에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조금 더 성능이 좋은 SSD를 원하신다면 삼성 980프로나 웬디 SM850X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 1태라 원하신다면 PN9A1 1태라 쓰세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용량이 어느정도 차더라도 성능이 크게 느려지지 않으면서 그런데다가 적당한 분량률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 3개랑 비교하면 분량이 높겠지만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AS기에는 좀 짧아요. 저렴한 대신 병행수입이기 때문이죠. 저거 밑으로 더 싼 제품들이 좋은거 없나요? 그딴건 없습니다. 그런거 없어요. 그냥 구려요. 파워같은 경우에는 저는 4075 슈퍼나 6800 쓸 때는 그냥 700W 파워 마니클래시2 가가지고 가성비 있게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골드급 가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마니클래시 750 골드 가든지 좀 신뢰도 높은 골드 가고 싶은데 하면 하이퍼 G 프로 하이드로 G 프로 FSP 거 750W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써본 파워 중에서는 불량률이 제일 낮았어요. 이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고가형 쓰고 싶으면 GX750 같은 것도 있긴 하고요. MSI A750 G 골드 이것도 저렴한 맛의 골드 입문용으로 쓰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GL은 아닙니다. G 가세요. GL은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혹시 4080 쓴다 그러면 4080 슈퍼 그때는 850W 쓰세요. GX850 무난합니다. 분량도 적게 나고 품질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전히 분량률 적습니다. 750이나 850이나 FSP 하이드로 G 프로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형이 나오긴 했는데 신형은 아직까지 판매량이 많지 않아서 분량이 집계가 안됩니다. 그런 거 집계 안 했을 때 제 생각에는 G 프로가 제가 판매한 골드 중에서 분량이 제일 적었어요. 이게 소음제로 AS 한번 딱 들어온 적 있고 사실상 진짜 분량 나서 AS 보는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견적 짜시면 분란하게 쓸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짜 제발 좀 놓치지 말고 공랭으로 짤 때는 DS900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공랭으로 짜고 저렴한 거 갈 거면 DRX70 가세요. 메시 타입 DS900에 공랭으로 어세신 같은 거 넣고 130, 600K 나오면 온도 잘 못 잡아요. 측면 펜이 달려있고 후면 펜이 하나 달려있거든요. 상단에 펜이 없어요. 측면 펜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한번 꺾여서 이렇게 처지게 되어있죠. 여러분 선풍기를 모서리에다가 불러가지고 반사되는 바람을 많이 시키려고 하면 잘 시켜집니까? 선풍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잘 안되죠. 똑같습니다. 얘도 실제로 직접적으로 그래픽 카드나 CPU에다가 쿨러에다가 바람을 불어주는 게 아니라 측면에 들어와서 한번 벽면에 치고 바람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쿨링이 떨어집니다. 얘는 수냉용으로 쓰기 좋은 제품이고 튜닝하기 예쁜 제품이지 상단에 상단에 펜 C7A120 추가할 거 아니면 이거는 공력용으로 짜지 마세요. 수냉 갈 때나 좋아요. 공력 가시는 유저분들은 아이구즈 프레이 30 쓰세요. 이거 그냥 무난합니다. LED가 없어서 그렇지 140mm 펜 6개 기본 장착해줘요. 전면 몇이고 시원하게 잘 시켜줍니다. 무난하게 이거 쓰시고요.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제품 조금 더 넓은 제품 조금 더 옵션이 많은 L600 케이스 가시던지요. 이 둘 중에 선택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이거보다도 더 옵션이 좋은 쿨링이 더 좋은 3100MV2 가시던지요. 이렇게 해 가십시오. 이렇게 3개 그리고 좀 조소음을 하고 싶다면 L600 Quiet 가시면 되고요. 참고로 프레이는 LED가 없습니다. LED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LED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냥 L600 L600 Quiet도 LED 없어요. LED 선호하시는 분들은 L600이나 3100MV2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160 견적은 FH돼서 대부분 게임을 프로보로 144프레임에 가깝게 뽑아줍니다. 여러분 144모네터 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400F 대비 높은 벨트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50% 가까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용대로 쓰기 좋습니다. 영상 편집, 작곡, 렌더링, 인코딩 돌리기 괜찮고 그 외에 여러분이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거 할 때도 깡클럭이 높아가지고 조금 더 빠릿하게 동작을 섭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단타 치기에도 좋고요. 그 외에 더 저사양 사무용은 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CPU를 그대로 가져가고 그래픽 카드를 올린 200 견적 거기에는 4070 슈퍼 썼거든요. 4070이 안되면 왜 4070 슈퍼인가요? 할텐데 4070보다 4070 슈퍼가 더 비싸지만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습니다. 4070 슈퍼 썼는데 이거로 쓰면 QHD144에서도 대부분 게임이 144 프레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QHD144 모니터 쓰기 좋고 아니면 FHD240 모니터 이런 거 쓰실 때 그럴 때 165 모니터 FHD165 모니터 그런 거 할 때 4070 슈퍼라고 하면 더 높은 프레임을 여러분한테 만끽시킬 수 있겠죠. 물론 가격이 200만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4080 슈퍼를 넣었을 때는 4K 입문용 4K 80에서 100프레임 뽑아주고 나머지 용도는 똑같죠. 그거 아니면 QHD165나 QHD245 모니터 쓰기에 좋을 것 같고요. 4080 슈퍼는 4070 Ti 슈퍼는 QHD165 가기에 적합한데 사실 이 견적을 제일 추천 안합니다. 4060 Ti 슈퍼는 조금 포지션이 애매해요. 가성비가 좋냐 그것도 아니고 QHD165 모니터에서 그냥 4070 슈퍼 써서 144 모니터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사양게임은 당연히 166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얘가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4070 Ti 슈퍼가 제일 애매하고 4K 갈 거면 4080 슈퍼가고 QHD 갈 거면 4070 슈퍼가고 FHD 갈 거면 그냥 6800 쓰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인텔은 기본 시작가가 좀 높죠. 저는 작업을 안 하는데요. 게임만 좀 가성비 좋게 짧은 방법이 없나요? 하시는 분들은 AMD 견적으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게이밍에서 가성비 좋은 AMD 견적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40만원부터 310만원대 견적입니다. CPU는 내가 고사양 게임 위주로 즐긴다. 그래서 프레임 방어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7500 하세요. 혹은 4060 Ti 나가지고 6800 정도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7500F 하세요. 근데 그걸 빼고 나는 고사양 게임 말고 저사양 게임도 다양하게 즐긴다. 최소 프레임 방어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7800X3D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7800X3D 가격이 비싸잖아요. 지금 50만원 중반에서 후반 정도 하는데 이거 살 바에 기다렸다가 존버해서 다음 세대 3D 제품 사면 어떨까? 할 텐데 다음 세대 3D 제품 아마 9800X3D는 거의 70만원에 다달할 겁니다. 거의 70만원에 다달할 거고 그거는 바로 8월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올해 말에 나오거나 빨라도 올해 가을에 나올 거고 늦으면 내년 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튼 동시 출시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9000시리즈 X 모델이에요. X3D가 아니라 그러나 X 모델은 7800X3D랑 게이밍 상체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뭐 한 6개를 먼저 사서 즐길 수 있겠죠. 아니 뭐 저거 쓰다가 중으로 팔고 9800X3D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럴 테니까 여튼 당장의 고주사율이 필요하신 분들 좀 더 프레임 방어가 중요하신 분들은 입원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7600은 6만에나 차이 나서 7500F 대신 갈 이유가 없어요. 내장 그래픽이 있긴 하지만 10회성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7700 7900 등은 그냥 신형 9000시리즈 이게 X시리즈라 하더라도 이번에는 전선비 좀 괜찮게 나오거든요. 온도가 별로 높게 안 나올 테니까 요거 살 바에는 그냥 9000시리즈 X 모델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월 31일 출시하고 실제로 7월 7월달에 사기는 좀 힘들 거고 8월 1일부터 뭐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요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고런 분들은 전부 하세요. 참고로 7500의 대처품은 신형 중에 아예 없습니다. 약 40만원대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신형은. 그렇기 때문에 20만원짜리 CPL의 대처품은 없어요. 그래서 7500 어차피 잘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전부는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7500F는 그냥 디쿨 H400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뭐 가끔 듀얼타워 이쁜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저렴한 어세신 120 SE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듀얼타워 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에 AMD는 가이드킷 불필요합니다. 특히 실천시즈는 무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킷 쓸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보드는 기가바이트 B650MK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램슬롯 4개 엔더트슬롯 2개 엔더트 박렬판도 제공해주고 가격도 저렴한 파일입니다. 메모리 호환성도 별로 타지 않으니까 무난하고 저렴하게 쓸만한 보드라 생각해요. 참고 요 제품이 여러분이 가성비라 생각하는 애절하게 요거 조금 더 싼 보드 있죠. 뭐 있습니까 라이트닝 보드 라이트닝 보드보다 요게 오히려 전원부 박렬판이 크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가 더 잘 잡힙니다. 잘 모르시더라구요. 드라이버 모스펫은 많은 모스펫을 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지 드라이버 모스펫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페이지 숫자가 적으면 그리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이거 쓰시거나 만약에 드라이버 모스펫 있는 보드 쓰고 싶다 싶으면 그냥 애절하게 프로 RS 있죠. 프로 RS 괜찮은 것 같아요. 만원 더 주고 B60 MK에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거 괜찮아 보이고 확연하게 좋은 제품 쓰려면 솔직히 박격포 정도가 가야 돼요. 박격포 가야 드라이버 모스펫인데 전원부 빵빵에 넣어놨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광출력 다 지원하는 데다가 사운드 반격판도 커다란 반격판도 전원부 에 있는 데다가 M.2 방역판도 하나 제공해 주고요. 팬헤더 이런 것도 많고 RG 헤드도 충분히 많아서 확실하게 옵션이 박격포 가야 좋아져요. 위에 어설프게 터프 E 보드라든지 아니면 어로스 엘리트 보드 M 어로스 엘리트 그거라든지 PG 립 타이트 이런 것들 넘어가서도 별 차이 없어요. 솔직히 옵션에서 대부분 그냥 B, U, G, K 쓰시고 확실하게 고급 보드 쓰고 싶으면 박격포 까지 넘어가세요. 풀사이즈 보드 가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터프보드 이제 사지 마세요. 터프보드 너프 먹었습니다. 사운드 칩이 하얀 먹어서 897로 바뀌었어요. 요번 새로 수입된 것부터 이전 거는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토마크 보드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터프 5,800 메모리가 제일 이상전상이 없긴 해요. 그래서 여전히 요걸 추천드리는데 5,100 메모리도 이상전상이 예전보단 덜합니다. 예전에는 좀 확률 높았는데요. 한 3% 좀 됐어요. 요새는 1% 내외 2%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100 메모리도 업자한테 구매하시나요? 무난하게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업자는 어차피 테스트 다 해서 보내주니까요. 특히 삼선전자 메모리는 8기가 옵션도 제공해주기 때문에 내가 고사양게임 별로 안한다. 저사양게임 유지로 한다 싶으면 이 8기가 두 개 넘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팅그런 메모리 5,600 메모리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특히 신형 9,000 시리즈 나오면 나중에 업그레이드했을 때 5,600 메모리가 5,600 클릭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7,000 시리즈 쓸 때는 5,600 메모리 꽂아봤자 5,200으로 하향 적용되죠. 그래서 4,800하고 사는 차이가 없을 텐데 신형이 나온다 치면 5,600 메모리가 5,600 그대로 적용이 될 테니까 메모리 그대로 쓰고 C피만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는 2,3번을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형 9,000 시리즈 대응용으로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40만원 140만원 중반 140만원에서 145만원 견적 생각하시면 6,800 가셔야 됩니다. 그 돈 가지고 4070 슈퍼나 4080 4079 못 갑니다. 한 번씩 140만원 견적인데 상훈 친구 슈퍼나 견적 짜주세요. 그런데 못 짜요. 그래픽카드만 90만원인데 어떻게 짭니까? 50만원으로 CPU 메모리 쿨러 보드 다 못 사요. 못 사니까 안되고 140 예산인 분들은 RX 6800 가서 KCD 입문용으로 쓰시거나 FHD에서 고주사율 쫙쫙 뽑아내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예산이 약 얼마 180만원 정도 돼요. 180만원 더야 여러분 쓸 수 있습니다. 4079 슈퍼 180만원 잡으신 분들은 4079 슈퍼 넣고 QHD 144 혹은 FHD 165 모니터에 대응해서 주사율 쭉쭉 뽑으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K에 입문하실 때는 4080 슈퍼 사시면 됩니다. 참고로 QHD 4080 슈퍼는 7800 CD로만 조합하세요. 7500 가면 제 성능 못 뽑아요. 얘가 워낙 QHD에서는 프레임이 쭉쭉 뽑아주거든요. 막 200프레임 이렇게 뽑아주는데 7500F는 성능이 떨어져서 못 버티고요. 7800 가야 돼요. QHD로 4080 슈퍼 쓸 거면요. 4070 4080 슈퍼도 마찬가지입니다. QHD에서 쓰신다면 혹은 FHD에서 쓰신다면 무조건 7800 쓰시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7500F는 사회상 6800이나 4070 슈퍼 정도급에서 적합한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7500F는 여전의 SSD는 불량률 때문에 P3이 선택한다. 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 아까 인터넷 설명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 SSD는 사실 여러분 체감은 안 될 텐데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거 원하시면 마찬가지로 불량이 적게 나는 980프로나 웬디 SM850X 사라는 얘기고 가성비 있지만 약간 불량률이 높은 PM9A1도 살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선택하세요. 더 싸고 좋은 거 있느냐 없어요. 없어서 안 넣어놓은 겁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4070 슈퍼 6800 이런 애들 4070 이런 애들은 750 이나 700W 쓰시면 됩니다. 전기력 조금 더 나오면 괜찮다. 그러면 저렴하게 700W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풀체인지 가시고요. 여러분 전기력 좀 아끼고 싶으면 750W 골드 등급의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또는 불량률을 확인하는 게 줄이고 싶으면 약간 더 비싸더라도 하이드로 G프로 G프로 750 가시면 됩니다. FSP 그 외에 파워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것들도 다 쓸만한 제품이라고 넣어놨어요. 보통은 1,2,3번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080 슈퍼는 어찌됐든 850W 파워하는 게 좋습니다. 750W도 커버가 되긴 하지만 4080 슈퍼 나름 전력 소비가 좀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 어찌됐든 좀 여유있게 850W 들어가서 고주파나 소음에 덜 시달리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천 제품은 이 두 제품입니다. 분량율이 확실하게 FSP가 좀 적은 편이에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고성능 글카를 집어넣기 때문에 L600이라든지 아니면 3100M V2 L600 Quiet DLX21 이 정도쯤에 선택하세요. 공내로 쓰실 때는 ML420 뷰는 쓰지 마시고요. 뷰 안 붙은 메쉬 타입이 있어요. 그거는 써도 됩니다. ML420 그렇게 1,2,3,4,5개 이 케이스 정도에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 더 낮은 케이스는 전변 C타입을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참고로 L600은 지광을 원하고 L600 Quiet 는 제공합니다. 아니면 펜 속도 조절 옵션이 없다든지 아니면 LED 연동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한 케이스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리고 얘네도 폭도 좁아가지고 408M 슈퍼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애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견적자면 7500F에 6800 그리고 700W 파워 넣고 16GB 램 두 개 넣었을 때는 부품 가격은 약 140만원 정도 합니다. 조립과 음비 생강은 145만원 정도 구매할 수가 있겠죠. 경쟁사에 13500과 비슷한 성능의 게이밍 성능을 제공합니다. 13500 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7500F에 6800으로 조합했을 때 현 시점에서는 가성비는 극강이에요. QHD 입문용으로 진짜 좋고 FHD 끝판왕으로 쓰기에도 좋은 제품들이에요. 140만원에 그걸 많게 갈 수 있다니까요. 다만 작업용도로 쓰기에는 경쟁사에 13600KF 이런 것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 안하고 순수게이밍 용도에 적당히 가정용도로 쓰기에 좋은 제품이라고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여기서 4079 슈퍼로 바꾸면 QHD 144 모니터 쓰기에 좋은 조합입니다. 그 경우 파워를 좀 저렴한 거 쓰고 보드도 싼 거 쓰더라도 대략적으로 180정도 부품각이 나오고 실 구매가는 185만원 조립비 생각해서 그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4K는 좀 어렵고 QHD 144용 혹은 FHD 165용 게이밍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7800X3입니다. 7800X3D를 넣어가지고 4K 상업으로 프레임 방어 잘 하면서 80에서 100 정도로 즐기거나 아니면 QHD 165 모니터 240 모니터 해서 최소 프레임 잘하면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8코어급의 CPU이기 때문에 영상편집 어느정도 돌아가요? 완전 뭐 4K 1시간짜리 이런 영상 안 이상은 영상편집이 적당히 되고 포트샷 라이트룸 안 불편합니다. 8코어급이거든요. 나름 클럭도 높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대부분의 다용도에서도 적합하고 거기에다가 게임 성능 일부 게임들 프레임 방어 정말 잘해주면서 잘 뽑아주는 견적입니다. 다만 408X3D 기본가격이 160만정도 하고 그리고 7803D도 50만원 후반이기 때문에 300만원 초반에 견적이 나옵니다. 지금 7800X3D 물량이 딸리니까 구매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존버가 가능하신 분들은 좀 길게 존버해서 9800X3D 쓰시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잘 쓰는 PC가 있다면 근데 잘 쓰는 PC가 없다면 9000X모델은 그냥 생략하고 이걸로 조합해서 4,5년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MD 견적도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최고급 견적은 대충 스킵할까 싶어요. 지금 시점에서 최고급 견적 안장기 좋습니다. 인텔이 9월달 9월달 혹은 10월달에 새로운 라인업 15세대가 나올 거고요. MD도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3D모델 신형도 나올 거고 그리고 당장 8월 초에 3D모델이 아닌 9000시리즈 CPU가 나옵니다. 걔네들이 당연히 더 높은 멀티성능과 더 높은 싱글성능 그리고 비슷한 게이밍 성능 혹은 더 높은 게이밍 성능을 제공할 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고급 라인업은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분들이 있을까봐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장 급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세 난 그냥 패스하고 당장 사서 게임 즐길래 그리고 4,5년 동안 신형 안 보고 쭉 쓰다가 바꾸면 되지. 지금 7000시리도 안 불편하잖아 하면 그것도 또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런 급한 분들을 위한 견적입니다. 일단 CPU는 인텔러 가시면 13700KF 가세요.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14700KF는 56만원 이것보다 11만원 12만원 비싼데 성능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2코어 4개만 추가되기 때문에 게임 성능은 똑같고 멀티 성능만 소폭 올라갑니다. 굳이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분량도 더 높고요. 그래서 13700KF 무조건 이거 쓰세요. i9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i9 갈 바에는 그냥 AMD 신형 9950X 사세요. 자 이거 쓰시고요. 쿨러는 가성비 있게 라니 쓰시는 건 무난합니다. 소켓 가이드 끼워주기 좋습니다. 온도 2도 정도 내려가요. 아니면 발키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발키리 1년 넘게 제가 판매를 해봤는데 분량도 별로 없고 조립하기도 편하고 성능도 잘 나옵니다. 발키리가 라니 SE보다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이거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찐 고급 제품을 쓰시다면 확실하게 분량이 낮은 크라켄 360도 있습니다. AS견도 좀 더 길고요.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선택하십시오. 순회 쿨러는 이 3개 하면 종결입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수스 보드가 가장 전압이 덜 튀고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빠릿빠릿합니다. 인텔 제품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분량 이슈를 확연하게 줄이기 위해서는 아수스 보드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스 터프 가시거나 뭐 오브클렉 위에서 막시... 막시... 솔직히 그냥 이번에는 그냥 요시캠입니다. 가지 마세요. 그냥 1번 온리 1번 선택해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번 가는 거 아... 고인수면 구형되는 CPU에 아까운 선택이죠. 그냥 1번 선택하십시오. 메모리 삼선 5,616개가 2개 써도 되는데 인텔은 램 오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 그냥 팅그룹 5,600 2개 쓰세요. 하이닉스 다이로 쓰기 때문에 대충 그래도 6,000 중반까지 오버가 다 됩니다. 오버 만무과하고 싶으면 S&Co 5,600 메모리 2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XMP 메모리 가지고 튜닝 효과를 좀 가지고 싶은 분들은 저렴하게 G스킬 메모리 6,400짜리 CL32짜리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터프보드에 호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4K 입문용 쓰기 때문에 4080 슈퍼를 추천드리고 4090은 지금 시점에서 메리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AI 연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 이상 4090 하지 마세요. 5090이 올 연말에 나올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 존버 탓이지 4080 슈퍼로 4K 입문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4K가 아니라 QHD로 쓰고 싶은데 고주사를 뽑고 싶어요. 그럼 4070 Ti 슈퍼 쓰세요. 혹은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용도에다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SSD는 대부분 용도에서 차이점을 못 느끼니까 P31 안정적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좀 좋은 거 쓰기셨다면 여기서부터는 990% 써도 될 것 같아요. 쓰기 이슈가 있었는데 쓰기 속도 이슈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가성비 있게 쓰고 싶으면 그냥 SM850 이거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4070 Ti 슈퍼나 4080 슈퍼가 쓸 경우에는 시선의 GX850 또는 FSP 하이드로 G프로 파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에다 제품 불량률 제가 지금 판매했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 내외 정도로 매우 불량이 낮고 고품질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4090 내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기어이 가겠다면 뭐 1000W 파워로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개의 제품 다 불량률 적고 시중에 인증받은 제품들이에요. 인정받은 제품 뭐 저렴한 1000W짜리 15만원짜리 13만원짜리 들어와서 이거 괜찮나 물어보지 마요. 안 괜찮습니다. 제발 좀 걔네들 그냥 품질이 떠져요. S4 제품 이런 것들 들어와서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순행을 가기 때문에 마이콜닉스 ML420 뷰 써도 문제 없고요. 그리고 DLX1 써도 괜찮고 L600 파웨트 써도 괜찮습니다. 순행 3100M V2 도 괜찮고요. 이 케이스마다 특징이 있긴 한데 제가 주석 박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PPS가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제품들보다는 가격이 비싼만큼 품질이 좋긴 한데 비싸니까 그건 한번 고민해보세요. 얘가 마감도 좋고 간판도 튼튼하고 진짜 옵션도 많은데 비싸요. 자 그렇게 견적자면 13700K는 12900K 그러니까 전세대 i9보다 완벽하게 상위호환이에요. 게이밍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든 싱글성능 다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용도에서도 쓰는데 문제없는 성능을 보여주고요. 인테리에 이슈가 있다고 한들 13700K 같은 경우 제가 경험했을 때 1% 불량률도 잘 안나와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게 현재 진행이니까 오래 쓰면 불량이 또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3년 동안은 보증을 해주니까요. 당장 가격대위 멀티 성능 13700K를 따라오르면 없거든요. 404만원밖에 안 난다니까요. 44만원 그래서 요거 조금 불량이 난다 해도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용도에 괜찮은 제품이고 405 슈퍼로 가면 약 부품가격 320만원 실 구매가 325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HD 165 4K 100프레임 정도 뽑는 제품 그리고 이걸 만약에 40590 지금 사면 별로다 입었는데 그래도 산다 그러면 대충 470만원 부품가격이 나오고 실제 구매가격은 480만원 공비 생환면 그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4090은 당장에 AI를 돌려가지고 수익을 뽑아내는 분들만 가시기 좋을 것 같아요. 게임용도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4089 슈퍼로 가시라. 마찬가지로 AMD 쪽에 고성능 제품도 간단하게 이해해 드릴게요. 지금 790X3D가 돈이 좀 아깝죠. 뭐 반년 안에 알잖아요. 990X3D가 나올 건데요. 당장의 작업 용도는 뭐다? 9950X 3D가 아니라도 그냥 990X가 더 높은 작업 성능을 제공할 거기 때문에 비슷한 게임 성능을 제공할 거기 때문에 솔직히 90만 주고 요거 가기엔 좀 아깝을 거예요. 그나마 7800은 수술 게임용도면 아직 갈 만한 가성비긴 한데 790X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 그 밑에 790X 790X3D 말고도 7900X 7900X3D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7800 빼고 나머지 싹 다 포함시켜서 솔직히 지금 사기엔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굳이 가겠다면 어떻게 짜냐면 크라켄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790X 들어갔을 때는 공랭으로 짤 수 있긴 한데 공랭으로 짤려면 토렌트 케이스 같은 극강의 쿨링을 가진 제품을 써야지 온도가 잘 잡힙니다. 아니면 고급 보드를 써야 돼요. 둘 다 배보다 배꼽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쿨러를 높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크라켄 쓰시든지 공랭으로 가실 때는 7900X3D나 7800X3D 정도가 공랭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터프 보드가 하얀 먹었기 때문에 비유국은 토머크 보드 가시거나 아니면 미래를 생각해서 저는 PCI 5.0을 지원하는 E 보드 가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스트릭스 EF 보드 가세요. 지금 E 보드가 품절이 됐습니다. 두 수입사 다 물건이 없기 때문에 EF 보드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고급 보드 써서 나중에 9000CG 업계이드 하고 다다음 세대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것 같다 싶으면 마스터 보드도 갈 만합니다. 근데 이건 좀 비싸요. 여러분 어설픈 XU치구 E 보드는 가지 마세요. 하등급에 그러니까 40만은 중반도 안하는 XU치구 E 보드는 B650EF 보다도 옵션이 떨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메모리는 4800메모리가 제일 문제가 덜 생기는데 이제는 5600메모리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만큼 문제가 안 생깁니다. 확률상 1,2%밖에 안 되니까 5600메모리 가도 될 것 같고 XMP 메모리 쓸 때 6400x3 메모리 쓰지 마세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6000메모리 쓰시는 게 대부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 서리라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서리를 합니다. 여러분 6000메모리 정도로 XMP 메모리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카드 같은 경우에는 4070Ti 슈퍼가 가성비가 좀 떨어져서 저는 4079 슈퍼로 QHD를 커버치고 4K가 있다면 4080 슈퍼로 가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4090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5090에 연말에 나옵니다. 가성비께 좀 쓸만한 거 없나요? 4079 슈퍼에서 그것보다 좀 싼 거 비슷한 성능 내는 거 그런 거 보신다면 파워컬러 헬하운드 7800XT 쓰시면 4079 슈퍼보다 한 20만원 가까이 저렴한 맛의 가격에 QHD에 비슷한 프레임을 뽑아줍니다. 다만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드라이브 버전을 옛날 9버전 쓰시면 안되니까 신형 버전 깔아주시고요. 이게 옛날 게임에서는 프레임이 좀 안 나온 경향이 있어서 스팀 AAA급 게임 그 중에 콘솔 기반 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들만 7800XT를 생각하세요. 다양한 게임을 즐기겠다. 이거 가지고 AI도 돌리고 좀 더 폭넓게 쓰겠다. 가속기준도 쓰고 그런 분들은 그냥 40치고 슈퍼 쓰는 게 정답입니다. SSD 알죠? 여전히 P31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설명했으니까 아까 전에 인텔 견적에서 설명한 거 보시고요. 조금 더 높은 거 써도 됩니다. 근데 체감 차이는 없으니까 2, 3번은 크게 추천한 건 아니고 조금 더 비싸고 괜찮은 제품 없나요? 하면 2, 3번 가시고요. 요거보다 낮고 가성비 좋은 거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선택하지 마세요. 분량률이 확연하게 증가합니다. P31은 분량 1000개 한 개 나을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저렴한 맛에 쓰는 애들 있죠? 내가 무슨 제품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많이 폐 OO존에 나오는 추천 제품들 그런 애들 분량률 빗개 중에 두세 개인 애들 많습니다. 싸고 좋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알죠?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갑니다. 850파워는 4079Ti 슈퍼나 4080슈퍼용으로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4090 내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가시겠다면 전화터파워로 가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보다 이거보다 저렴하고 똑같은 골드 등기명인데 같은 품질은 아니에요. 그냥 소자료 싼 거 넣은 거예요. 2차 출력단에 대만산 아니면 중국산 그중에 중국밖에 안 되는 캐피스터를 넣어서 가격을 낮춘 거예요. 모스펫도 좀 싼 거 넣고 설계도 좀 빼고 이래가지고 넣은 거예요. 케이블 규격을 낮추고 그러니까 싸고 좋은 거 없으니까 파워도 이 정도에서 선택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애들 중에서 이거보다 싸고 좋은 거 없습니다. 맨날 싼 거 들고 싸고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데 절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케이스는 DLX21이 제일 무난합니다. 이거 간판 두께도 적당히 두껍고 확장성도 좋고 조립하기도 편합니다. 이게 제일 무난한데 혹시나 공랭으로 아까 얘기했던 790XD 구성하실 거면 이 토렌트 케이스 가세요. 토렌트 케이스 이거랑 나누는 안 되고 컴팩트 있어요. 컴팩트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가시면 전면이 180mm의 풍량이 140 CFM쯤 됩니다. 그 정도 엄청 높은 풍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랭을 구성하실 때는 최고의 케이스입니다. 근데 순행 가실 거면 H9 플로우 가든 P6 베이스 가든 410 뷰 가든 DLX1 가든 상관없습니다. 이거 어느 거 가든 쿨링 비슷비슷하고요. 조사함을 짜고 싶다면 디파인 7XL을 강추드립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7800X 3D에 4070Ti 슈퍼 넣는다면 혹은 4080 넣는다면 4080은 335만원 견적이 될 거고요. 4070Ti 슈퍼 넣었을 때는 부품가격이 한 290 실제 조립비 생각하면 295만원 견적 정도가 나올 겁니다. 4070Ti 슈퍼는 QHD 165 모니터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4080 슈퍼는 4K 입문용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7800SD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의 멋지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쓰기 위한 용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상 편집도 간단하게 취미용으로 할 수 있고요. 포테셜 라이트륨 좀 하드하게도 문화하게 돌아옵니다. 엑셀 파워포인트는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옆에 7950X3D로 가는 견적은 결국은 작업도 같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멀티 성능이 경제사의 i9급으로 나오거든요. i7, i9 사이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괜찮은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고 4090을 꽂았기 때문에 4K 144도 뽑아줍니다. 다만 가격이 많이 비싸죠. 530에서 540만원 정도가 실 구매가가 나올 겁니다. 4080 슈퍼 장착했을 때는 390에서 400 정도로 좀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래픽 카드 4090 현실점에서 사지 마시고 4080 슈퍼 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최고급 게이밍 핏인데 이거는 그냥 얘기 안 할게요. 나는 이미 샀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사면 안 돼요. 신용 코이스는 나오는데 이거 사면 의미가 없죠. 나 지금 700만원 주고 샀는데 원래 끝물 되면 좀 후회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중고 정리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는 제품이에요. 물론 제품 자체의 성능은 뭘 해도 잘 돌아가는데 좀 비싼 제품입니다. 자 그렇게 이번 때는 좀 짧게 고급 PC를 축약시켜서 설명을 드렸어요. 웬만해서는 이 고급 PC는 구매를 좀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인텔의 13700KF는 고급 치고는 싸게 먹히기 때문에 이거 정도만 한번 구매해 볼 만한 것 같고 여기 아래 라인업으로 웬만하면 구매해 주시는 게 여러분이 가슴이 있게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6월 월경제 마무리 지었고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편은 아시다시피 카페에 올려 드릴 테니까 마음껏 퍼가 쓰시면 됩니다. 추천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빠이빠이 다음번에는 제가 이산 매장 브이로그 비슷한 영상 하나 올려 드릴게요. 시작합니다. 빠이빠이 아시다시피 카페에 올려 드릴게요.